2021년 수험생을 위한 패션 이벤트! 전단지를 만든다는 게 이게 힘드네.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럼 잘 그래요? 아니요. 뭘 도와주겠다는 거야? 아 진짜 손이 많이 간다 진짜. 여러분들 앞에서 드디어 참고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. 자! 진짜! 진짜! 14,500원은 9,900원 하면 이거 먹어요. 용보는 손이 많이 가. 손이 많이 가고 다리 많이 가고 간 간에. 바꿔주세요. 안 그러면 보이콧 하겠다. 정도는 해주셔야 KFC 아닙니까? UFC는 말도 안 하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